뻥이요! 직스, 오공, 바르스, 클레드, 스웨인, 녹턴, 소울, 스웨인. 뭐야? 네가 양쪽 다 좋아보이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 유성으로 지금 바뀌어있잖아. 이거 콩콩이가 난 거야? 유성이라는 거야? 콩콩이 유성. 콩콩이가 맞으면 유성. 유성이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지? 어디에도 되는 거 아니었나? 일단 좀 첫 경기는 좀 빨리 시작하고 싶었고요. 약간 기대했던 분들이 안 오시거나 아니면 오실 뻔했는데 뭐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나가신 분들이 계셔서 일단 4대4로 출발했고 아마 다음판부터는 5대5 될 것 같아요. 유성이요? 지금 그럼 유성일 텐데? 아, 이제 룬을 좀 만나보자. 만져보자. 이게 유성. 유성으로 바꿔놨죠? 이거를 콩콩이었는데 그리고 승전부로 바꿔놨지. 응, 됐어. 더 이상 별로 만지고 싶지가 않아. 투표 가능하십니다. 느낌표 투표에, 느낌표 투표 2 가능하시고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일단 딜이나 시식이나 이니시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나쁘지 않아요. 저쪽에 숙련도가 있다면 워낙에 스웨인 소울 케일이 사기라서 녹터는 불 끄면, 녹터는 여기서 뭐 많이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자, 당신의 숙련도는 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 바르스 뒤에서 제가 계속 뭔가를 던지면 뭐 잘 될 것 같죠? 어, 버스를 타봅시다. 팡팡팡팡팡팡팡팡 삼촌들한테 인사할까? 일로 가서? 부끄러워? 멋쩍어? 쑥스러워? 안녕하잖아. 안녕 올라왔다. 말아봐. 왜? 글자, 글자. 너도 글자 친다고? 나 게임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글자는 지금 치면 안 돼. 엄마 이거 해야 돼. 글자 치고 싶으면, 전화기로 치면 여기 글자가 나온다. 엄마가 보여줄까? 너 전화기로는 글자 잘 치잖아, 컴퓨터보다. 응. 이걸로도 엄마 방송을 들어가서 채팅해가면, 채팅 있지? 응. 엄마가 응 썼다? 여기 봐, 글자 올라오지. 거기다가 삼촌들한테 하고 싶은 말 뭘 끄덕끄덕이야. 이거 가져가고. 됐다, 됐다. 보냈다. 지금부터 제가 쓰는 말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딸내미가 치는 말이에요. 채팅이 올라오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딸내미가 치는 거니까요. 흠흠흠. 자, 직스죠. 아, 잠깐만. 얘는. 왜 이거야? 얘 이걸 먼저 가나? 이거 가보자. 자, 느낌표 투표율은 제가 이긴다. 느낌표 투표율은 제가 진다고요. 게임 시작하면 마감하고, 게임 종료 추첨을 통해서 님들의 채팅은 전자언니가 읽어드립니다. 투표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 4, 3, 2, 1, 아! 띵. 투표 마감입니다. 마감. 어? 뭐야 3대3됐어 당겨요. 불속성 어머니야. 자꾸 불속성이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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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맞네? 아저씨야? 삼촌이야 근데 삼촌이라고 해요 뭘 아저씨라고 해요 어떻게 알아? 돌아갈 수 없다! 뿜 됐어 소울 잡아왔고 이거 쿨이 엄청 기네? 오늘 딸내미 휴대폰 개통할 거예요 중고 전화기를 게임용으로 쓰고 있는데 방송 끝나고 치과 가서 위니가 빠져서 뽑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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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안 맞어? 저게 피해진 거야? 실력 좀 기르고 오라고? 오콩?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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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야 그걸 들어갔다고 뭐 갑자기 들어가 야 없어 스킬이 스킬이 없어 아 스킬이 없어 아 스킬이 없어 스킬이 없는데 데려갔어 아 야~~~아~~~ 얘 쿨 왜이렇게 길지? 천천히 그런가? 원래? Hi, dear NGO 영어 쓰네 우리 딸 하하하 못 쓰셨습니까? 우리 딸 난 영어를 가르친적이야 야 속박을 제가요? 제가요? Ei, 들어가서 스킬 쏴요 미니언 잡았구요 걸렸다 아 오공이 들어갈때 스킬을 써야되는데 그걸 잘 못하네 기다렸다가 핑크 제비가 하이라고 썼습니다 치과를 가기 위한 아니야 아니야 미드권 두주방이 아니에요 치과때문이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애들이 워낙에 탈주를 좀 자주 해요 탈주를 탈주 방지용입니다 어쨌든 또 한번 탈주해서 집안이 발각 뒤집어졌죠 예측이 안 돼 애들이 야 십자가로 모이면 어떻게 저 사이로 막 가냐 십자가에 내 큐를 던진 게 어떻게 십자가에 어떻게 하나도 안 맞지 사람들이 너무하네 피 드세요? 저요? 즐기시게 놀다 그럴 수도 있지 가자 너라도 맞겠지 아무도 안 맞냐? 그렇지 그렇지 얘 안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빠라빠빠 야야야야 그렇지 얘 여기 예측 그렇지 예측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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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그렇지! 따봉~~ 오케이 따봉~~~ 따륵 그속 아니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이씨! 아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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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ρό 이럴소! 어... verk! 야 야 야 야 야 아우, 저 원형 Polling 저렇게 컸었나? 내 관대 되게 조그만할텐데 어라 우리 딸내미가 치과는 별로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주사 맞는 건 싫어하는데 어예요요요 피고 피고 아 무빙 무빙하고요 스킬을 잘 아꼈다가 오공이 들어갈 때 이 떠 이 큐 이 큐 W를 보겠어야 되는데 먼저 이거 들어가면 이 W Q 아야 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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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잡았어 뭔지 모르겠는데 잡았어 됐어 됐어 요거는 퉁퉁이 아야야야야야 아 아 맞았어 맞았어 아 데려갔어 안돼에에에에에엥 아따아따아따아따아 치과 마치가 아 마취 마취면은 무서울만 하죠 다행히도 저희 애들이 나도 마취가 섰는데 뭐 마취가 섰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우리 저희 애들은 치과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건취이 아빠 유전자를 받아 가지고 다른 애들은 저맘때 충치치료 한 번씩 봤거든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단걸 잘 먹어도 아 저기 영어 썼어? 여기 마취가요 그러네 영어를 썼네 한걸 써도 되는데 마취를 안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마취를 할 때 공포감이 있지 애들이 마취하면 그.. 그.. 뭐라 그러지? 그..땜 그..땜 어 얘가 어딨어 몇머머머머머머머머머 뭐야 스킬을 되게 열심히 썼는데 안 들어갔나? 에헤이 지약되었어 뭐? 물음표 뭐야 흐흐흐흐흐 예방접종은 좀 싫어하는데 치과는 이 뽑는것만 해봐가지고 이를 잘 뽑았을때 되게 뿌듯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좀 있어서 야야, 이 진짜 녹턴! 야! 물음표도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야, 여기 물음표 핑치킨 줄? 딸래미 왜 이렇게 물 위에서 날 잡으러 들어오냐 했더니 너였구나 너니? 딸아, 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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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처치했습니다. 그랬어? 뚜루뚜뚜 그러고 보니 제가 유성을 들고 게임을 하는 날이 오네요. 다들 평생 콩콩 만들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야 내가 먹었다. 미안. 미안 미안. 오빠 풀피인데 내가 십자가 먹어버렸네. 지소는. 어? 어어? 어 봤어 뒤에. 재하다 이말이야. 어서오세요 지오드님. 에잉.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언제 빠졌어 언제 빠졌어 안돼 에. 아 왜 들어갔지. 아이고 저걸. 아 머리속으로. 아 소울을 잡아야되나 말아야되나 망설이면서 무빙은 저로 들어가버렸어 진짜 루데이도 나와보였다고요? 아 그래요? 아 왜그랬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지? 얘가 큐를 워낙 많이 던지니까 계속 스킬을 써서 난 이게 더 나을줄 알았지? 장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내가 가야될 것은 뭘 가야되나? 참신하게 죽는다고? 아 봤잖아요 처형인거 모를 때는 모를 땐 모를가라고 했어 모를 땐 모래 완전 안전하거든 아뇨 야 너는 니 전화기는 여기서 놀고있고 내 전화기를 거기서 갖고 논다고? 와 다 맞아라 안맞네? 어? 영을 많이 썼어 헷갈리게 쩡! 야야야야야 잡아잡아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좋았다 어 궁 잘 들어간거 같애 궁이 맞기도 맞았고 테러를 완전히 차단을 했지 음 하하하하 잠깐만 이거 제가 W로 W로 어떻게 안됐습니까 형님들? W로 W 잠깐만요 아이씨 해보고싶어 한데 이씨 하하하 지금 체킹은 제가 치는게 아니에요 우리집 고양이 아니 고양이 아니에요 우리집 딸내미가 치고 있는거에요 제가 고양이가 아니구요 이씨 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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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uhh 오옩 freely unächst 통 소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어어어어우 무빙! 그렇지 오디를 야 이 개식아! 나랑 그렇게 맞추고 싶으냐! 어이 소울이 맞아주고 조합발 인정... 우리 팀도 조합발 인정이래 야! 올거야 야 엄마 엄마 뒤에 애가 자꾸 맞잖아 수혜인을 맞추고 싶은데 수혜인이 자꾸 피해요 뒤에 애가 맞아요. 근데 수혜인 스킬 다 피하자노 우와 가냐? 가냐? 아! 아야! 그건 내는 페이크다! 야 이마 이 자식아! 야 내 부 내가 걸려준거는 다 페이크지 하하하하하하! 아 잠깐만 나 왜 이렇게 아파... 안냐 이거 소련각인가? 소련인건... 야! 자식아! 아이씨 진짜 아이씨 뭔가 올 것 같았어 너니? 잡았냐? 에이! 뭔가 쎄하다 했다 소련인건가 소련인건가 네 오늘도 경기는 좋았다 항복에 동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데니까요 조합이 좋았다 짓스도 좋은데 나 럭스 moet 해주는냐? 럭스가 하고싶다 대마시야 럭스 하면 행복인데 장기att임이 좋아하ció? 내가 이기는? 식당 깔깔깔